야 이거 어차피 초대하면 되잖아 이거 슛격 설마 7대 1대 1로 하는걸로 안 들어와도 되잖아 너 이거 어차피 배당 내가 봐도 그럴거 같애 7대 1대 1은 아니겠지 설마? 7대 1대 1? 배당 그렇게 될거 같다 그렇게 되니? 설마 설마 7대 1대 1 아니겠지? 진짜 그러면 우리 어? 아 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돼 이건 초대 이건 시급도 안나갈걸? 자 받아라 뭐야 아니 초인종 이걸 받으면 돼 이걸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나 근데 왜 지명수배 붙었어? 나 왜 붙은거야 지명수배? 수락한거니 이거? 플레이하면 돼 이거 터트려서 그래 그럼 호밍런 쳐 아 뭐야 가자 어? 시작했어 헐 나 아직 가보... 어? 아니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누구니? 아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얜 뭐야 미스터 크레스트 말하자면 우리 작업에 대해 얘기하자 뭐야 크레스트 근데 여기 눈이 빨개 네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중간에 있는 공간이 있었나? 문 좀 열어주세요 와 칙칙하다 진짜 와 이씨 여자가 하나 없냐 후 그리고 나도 잘 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혀서는 신청한 건 행사자들이 모든게 모든게 아무리에게 가능한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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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특이지만 그런데 요즘은 조직한 법을 지급한 자 다시 그리고 이것은 1일 도전 알간 학생 라시키 학생 학생 학원과 3학생 3학생 政府 도버정한 폴리맥, 라고도, 소시오파트, provencients, 정신휘, 전师, weapons development, 엔지니어, 차라리아,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개인 개인 소리를 아닙니다. 제발, 모든 것과 함께 옥수은 있어도 일부러 맞춘거 기억나지 않네? Linh, 아S 아! 엄청나게 지속하고 자신이 조합한 человек 전부 다합리시지 해결해 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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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Mark은 전부 인간 오, 버스, 경찰서 와, 드디어 습격이네 일단 첫번째는 버스고, 경찰서 야, 누구 화장 있니? 저거 누구 캐릭이야? 저거 저거 앞에 있는 거 저거 저, 저, 저 네, 저, 접니다 요즘 이 전염만 스케줄을 사망했어요 만지면 ㅋㅋㅋㅋ 또 몇번에 더 빠져있ł 국민들 전염만 하 goo 오늘 그 전염만 더 이용해서 지금 통염만의 기기 공격자들 중인 비빈기랑 버스 단순히 복립브룩 때문에 경로에서 지금 도래에서 딱 본 적은 모래라서 러시아 중라는 스테이크를 따로 뽑는 거 하면 천만 달러로 준다는데 한 번도 안죽고 큰일 안죽고 1에서 5까지 전부 아니요 100만 달러야 아 있어 있어 1에서 5까지 한 번도 안죽으면 그럼 쉬움으로 하죠 다 쉬움으로 하면 쉬움으로 하면 안돼 일단 첫번째부터 한다 비행기부터 난이도 보통 아니 어려움 하자 어 빡세다 시작부터 어려움으로 야 빡세게 가야돼 어려움 왜왜 리더가 모두 선택 시끄러 저희의 시끄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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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조종을 내가 못하는데 지상팀 파일럿 나 안할건데 파일럿 현배 시키고 현배 어떻게 해 현배가 지금 옮기면 돼요 지상팀으로 와요 지상팀으로 와요 어떻게 옮겨? 팀창가 있어요 팀창가 팀창가 트리트 이 제가 구루마 갖고올까요? 방탄점 아 구루마 개조 이동수단 그걸로 구루마로 해 4명 다 탈 수 있잖아 네 4명 다 탈 수 있어요 오 잘생겼어 나도 가면 바꾸고 싶다 준비 준비 가자 고고고 존나 후질근하다 애들 다 왜 저럴까 딱 통일성 있어 보이잖아 팀생명의 0입니다 다들 이거 방탄차 나 운전할래 제가 현배야 너네 따로 가야지 뭐야 날 왜 납분도 이렇게 지금 지금 팀생명의 0입니다 뭐야 오늘 팀생명의 0이죠? 제가 어려움이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하나는 죽으면 어려움이 보토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전부 기본 미션은 전부 보통으로 하고 맨 마지막 것만 어려워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다 하드로 간다 우린 다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돼 야 이건 하드해야 재밌죠 게임은 게임은 어렵게 해야 재밌는 거야 좀 일단 운전하고 와 저기 너의 진짜 너가 자신감 넘쳐 하던 비행기다 여기서 한 번에 못 깨면은 진짜 능력하고는 안 돼 네 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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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녹화하지는 버져버린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는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네 앞에꺼는 앞꺼야 어차피 유튜브에 안내문이지 앞에꺼야 야 근데 멀다 8키로 아까 처음에 8키로였어요 이제 반 조금 남았어요 5키로 왔어요 화질 반나좋은다 화질 깨진다고요? 깨지는거 없는데 아직 진짜 이거 원본이랑 거의 비슷한거 깨지진 않아요 그거 깨지는거는 아프리카 모바일 렉이지 나는 잘되는데 얘들아 저한테 끊기는 기도 있어요 저는 그 그걸 못받는거 같은데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대로 이게 너무 화질 좋아가지고 와이파이가 못받나요 컴퓨터 꾸지거나 그러면 내가 해봤거 컴퓨터 꾸질때 유튜브 고화질로 2개 틀면은 멈추더라 오히려 고화질로 영상 보는것도 화질이 그냥 성능이 잡아먹어 오 사람출뻔했다 사람 안출려고 내가 진짜 아 이거 방탄차 비싼차 이거 525,000원 그냥 건너가면 안되냐 이거 우와 바다 내 차 내 차 내 차 화질이 많아 와 캡스쳐봐 가자 와 굴부갈뻔했네 와 이거 525,000달러를 날려먹으려 했네 부상은 운전자가 지급할걸요 아 그래? 아 나 알거지될뻔했네 가뜩이나 이거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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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가 낸건데 이거 거의 다왔다 어? 근데 방탄차여서 고화금 더 비쌀텐데 엔터티보다 야 뭐야 지 지 지 가면 가면 스읍 일단 내려서 내려요? 정리해 정리해 정리 정리하자 어 깜짝이야 뭐야 아 아 하다 하다 산타타고 가면 안돼? 그러게요 어 가, 가져가 산타타로 타면 되잖아 산타타 오 하다 나 내리지마 뭐야 어 산타타하고 가 산타타타고 가 나 이러고 있을게 나 이러고 있을게 일단 현미 먼저 와 저기 데리러 가야지 비행기? 비행기? 이거에요? 상당히 뭐야 이거 일단 얘네들 잡아야 될거 잡아 잡아 어우 깜짝이야 와 뭐야 어디야? 방탄차 좋다 방탄차요? 야 이거 끝내준다 몸빵이 이거 그냥 야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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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없다 저기 저기 가 고고고 이마가 자주 앞에 앞에 다 정리해야돼 야 찻겨줘야돼 이거 어 못한다 못한다 어 나 왔다 오 나 왔어 다행이야 나이스 나이스 우와 바로 위로 나왔어 우린 어디로 가야 돼 야 이거 정리 계속 하라는데? 야 이거 정리 계속 하라는데? 가봐야지 아 이거 진짜 진짜로 다 다 맞았어 정리야 정리 비행장 정리를 너무하는데? 정리를 계속 해야돼? 우리 떴는데? 야 이거 숨어서 어디 숨어서 싸우죠 야 일단 저 앞으로 가봐 저 앞으로 가 저 앞으로 가 쫓아오나봐 여기서 싸우죠 차 차를 몽빵 세우고 사면 안 돼요? 차 그래 여기서 내려서 싸우자 싸우죠 문은 하나로 고마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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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툭 툭 빨리 달려 그럼 계속 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반 왔거든요 반 갔다고? 반이요 반 어 가 계속 가 계속 가 맨 끝으로 맨 끝으로 와 나 씨 야 너희들에게 민폐를 끼칠 뻔 했어 툭 툭 툭 툭 툭 앞으로 가서 가 앞으로 가서 처리해 와 방탄차 보소 진짜 앞으로 가서 처리해 와 이거 안 샀으면 어깨뻔했다 진짜로 됐다 됐다 야 타타타 와 이거 품에 품에 빠진거 봐 옆면에 이거 좋다 떠나 떠나 우린 떠 이제 떠야돼 여기서 뛰기만 아 기구만 봐 어디까지 떠나 아 기구만 봐 아 기구만 봐 그래 또 뭐야 마고스 채널이 완전히 깜짝이야 빛의 공항 내가 눈치고 어디로 가야 된다 파일럿새끌 벨렌 전달을 기다려 쟤를 기다려 이제 너가 하면 돼 이제 현배가 끝내면 돼 쟤 근데 아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현배한테 가봐 현배 3분의 1 남았지 3분의 1 남았다 그 간전 어떻게 하냐 간전이요? 그 상호전환 키 눌러가지고 저 조직원 간전 어? 그 상호전환 키 상호전환은 어떻게 아 안좋아 저희 전환에서 스낵 먹을 때 들어가는 거 아 스낵 먹을 때 아 이거 그 옆에 옆에 화살픈 거야 거기에 있을 거야 조직원 간전 이동 중이때는 관전 못하는구나 아 그래? 채워야겠다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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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린대요 안 때린대요 현배꺼 봐 관전 해봐야지 어 끝이 보인다 현배가 어떻게 하고 끝이 보인다 와 이거 비행기가 빠른게 아니구나 개 느려요 이거 진짜 군뱅이 이거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 착륙 잘해 응? 키가 뭐야 진짜 창룡 못하면 창룡 못하면 진짜 개 개노답이다 개노답 야 왜 거기로 가? 이거 돌아야죠 돌아야죠 야 이거 키가 뭐야 어떤가요? 패드랑 WASD랑 4568 아니 상모작용 그 왼쪽 화살표 뭐야 패드에서 왼쪽 화살표 뭐야 전 가운데 전 가운데? 네 왼쪽 화살표 모양이요 왼쪽 너 왜 여기로 쓰냐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요 왼쪽 화살표 모양? 첨육하려다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 야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안 되는데 이거 벨럼을 전달하라는데 벨럼이 이거 비행기 아니야? 네 이거 비행기 야 그럼 키보드는 뭐야 키보드는 저 M이요 M M 아 이걸로 하면 되네 씨 조직원 간 줄 알고 어디지? 저쪽인가? 저기 저 아니야 저 안 경락고 아니야 이게 아예 저기 있잖아 저기 있다 부셔? 그렇지요 이거 저기 닮았어 개다 개날받다 셜록홈제 어 개 존나 못생기네 야 근데 한번도 안 박았니? 네 야씨 말끔해 깔끔하네 이거 밑에 LED 보이있죠? 아 이거 LED 이쁘죠? 실버야 왜 난 브론즈로 실버야 난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나 왜 100000밖에 주네 아싸 플랜티노 플랜티노나 뮤트로 오 19000원 줬다 BMI 준다 경험치 와 레벨업했어 경험치 3천받았어요 경험치 3천받았어요 브론즈 실버 골드 그것마다 보상이 다르구나 나 PC 패밀리에서 이번에 컴퓨터 바꾼거야 나 2천 얼마받았어 플랜티논 이제 다음 미션이 뭐야 다음 미션 버스요 버스 죄수 죄수 후송차량 그거 히드라 탈차 근데 이거 히드라 탈차하는건 도대체 뭐에요 그럼 네 오신분들 추천한 히드라 탈차 히드라는 세 번째가 네 번째야 아 똑같은 미션 중에 하나에요? 아 다시 초대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아 나 집에 똑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아 나 자꾸 누가 현상으로 가는거든 시민이 사이코 놓고 시민이 막 현상으로 가졌네 아 그러냐 네 사이코 수도 개낮인데? 없는데? 응? 어 아 여기 뺑뺑이잖아 아 나 왜 여기서 살아나 저 경락보에 있습니다 나 왜 공항에 있지? 아 저도 공항인데 저도 공항이에요 아 그럼 여기 공항이면 그냥 가지 마시지 다시 와주세요 아 이거 전화로 바로 할 수 있다네 나 못하잖아 전화로 전화로 습격 들어가면 공항에 헬기 있는데 헬기 타고 가시죠 그냥 나 못하잖아 안 봐 4명인데 아 맞 아니 우리 다 다른데야 아니 전화로 습격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어 너네 기다려 내가 할게 좋아 1,2인데 여기 아 저작권 버스 이제 버스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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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어 어려워? 아니 아직 안했어 여기가 그건가? 여기가 그 제일 어렵다는 데는가? 뭐야 없네 여기 교도소 탈출 또 교도소 탈출이 좀 뭐 그렇게 어렵다는 소리가 나 계획 준비도 한번 안해봐 됐어 초대했어 어 초대 왔다 왜 안오지 초대받아라 저도 왔어요 습격하면 돈하고 경험치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습격 돈 기본적으로 만 달러는 이상 주는 것 같아 제가 했죠 저희가 10% 받았는데 만 달러 아니에요? 2만 달러 우리 10%야 나 쓰는게 6천 쓰는데 어우 귀에 땀이 차 통할 구매로 통할 구매로 저도 그쯤 쓰는데요 저도 그쯤 법... 법장 조직원 모두 선택 그치 감사합니다 시청자분이 팁준에 버스 운전기사를 죽이는게 좋대 운전기사? 응 그니까 버스를 터트리면 안됨 어 맞아 레시코브스키 제가 잘 안따라와서 오 이거 다 사주신건가? 이거 다 리더가 돈 내서 사준... 역시 역시 그렇지 난 또 다시 구르마를 타고 가겠어 어 구르마 진짜 왜 안박히지 복장이 아 이거 아직 아니구나 이거 버스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적어있거나 교도소 탈출해 아나씨 100%가 20만 따르라고요? 한번 깨는데? 우와 응급했습니다 아나 이거 자꾸 바뀌네 나 왜 저렇게 나오지 뭐지? 가자 잠깐만 너 핑크핑크하다 좀 저 저 안보여 지금 제 캐릭터가 그냥 해 그냥 해 캐릭터가 안보여 그냥 해 그럼 그냥 해 준비해 준비해 지금 딱 좋네 지금 준비해 빨리 해 준비해 지금 딱 좋아 진짜 준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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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빨리 번스 터지면 실패래 아 방송 보고 바꿀걸 방송 보고 바꿀걸 방송 보고 바꿀걸 방송 보고 바꿀걸 다시 다시 구르마 다시 구르마 구르마가 그냥 끝장나네 에잇 아 아 헐 헐 헐 헐 헐 왜 안타오고 그래 이거 때문에 죽었으면 역적이다 진짜 내가 찍었어요 내가 이거 버스 다 뜰 것 같은데 내가 버스 찍어드렸어 아 왜 이렇게 다 멀리 배정맞냐 야 총 쏘지마 하핳 괜히 경찰 붙으면 시간만지체돼 이게 이거 갑자기 경찰 붙어 전속 우선 버스 뒤에 경찰차가 있는 아 아 우리한테 그런거가 있어 야 소아름 다 막아가지고 방금해지기 커 형 이거 진짜로 되게 신세계인데요 1인치? 1인치? 1인치 되게 신세계 이거 깜짝따라잖아 뭐야 신세계에요 진짜로 운전자는 1인칭을 못하지만 아니 할 수 있어 1인칭으로 할 수 있지 1인칭으로 해봐야지 개꿀 이거 와 존나 이게 뭐야 1인칭 어지러워 야 안보여 야 안보여 야 안보여 안보여 그냥 가야겠다 1인칭 안해야겠다 야 투 나와 야 어지러워 와 진짜 잘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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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들었다 이제 고속도로니까 그냥 막 밟아도 되겠다 어 어 이거 앞에 차 마음에 든다 와 트럭 딸싹하네 오성파스 안 움직이는구나 이거 쥐 가면 쥐 쥐 쥐 쥐 쥐 오우 마이갓 저기요 저기요 쏘리 딸싹으로 있다가 박으면 진짜 저기지 딸싹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으면 진짜로 박았다 박았다 여기 버스만 버스 앞에 버스만 죽여 버스만 운전사를 죽이래 운전사 운전사를 죽여야래 뒤에 박으면 안돼 운전사만 죽는거죠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빨리 타 달려 달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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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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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오고 네 아빠 경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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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어 뭐야 뭐야 전총으로 핵이 트졌어 핵이 트졌어 part 타 더 죽였어 공중호의 공중호의 공중조 제 앰프 핵에 핵에 핵이 죽였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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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사 보낸다 거리가 돼 저기 거리되네 근데? 아 근데 내 구르마랑 저렇게 버려지는건가? 어쩔수없어 야 따돌려 따돌리래 거기로가면 안되지 걸리겠다 이거 안걸려요 안걸려요 그렇게 느리지않아요 쟤네가 더 느리 쟤네는 다 야야 글로가면 안되지 가는길이 없는데? 야야야 다 별 3개여가지구 저 사이로가야지 이대로 달리면 되겠다 그래 글로가 거의 다 끝났어 밖에 딱 기차가 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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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는짓이야 이게 야 나 선인장 먹는줄 알았어 내가 화면으로 선인장이 날라왔어 여행이 날라왔어 여행이 날라왔어 아 나한테 기차 막아보려고 아 기차 막든 진짜 하는거야 땡크 몇대 갖고 와야지 진짜 내가 내가 아 진짜 개 답답하는거 아 진짜 개 답답하는거 네 오신분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짜증나게 추천난번씩 부탁드려요 와 1인칭보자 버스가네 진짜로 나 버스기 어 여보 왜이래 1인칭 해볼까 오 오 여행이 날라왔어 추천난번이 아 이거 조로운전 세트 아 지금 조로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이거 어 막 좋아 좋아 뭐야? 이거 좀 기다려봐 뭐야? 왜 가져가? 나 나중에 쓸라고 너 내가 플랜티넘이겠지 어! 나 실버리? 어 플랜티넘이야 야 나 왜 브론즈냐 어 플랜티넘이야 나 왜 브론즈야 야 나 왜 브론즈야 와 브론즈 왜 브론즈야 나 한 개 그렇게 없나? 와 나 곧 24나 야 내가 너희들 저기까지 배송했는데 그게 브론즈를 주나?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어떤 무슨 기준으로 따지는거야? 아 이거 탱크 때 헬기 제가 잡았나 본데요 이거? 헬기 내가 조종사 두 명 때렸는데 두 명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잡아가지고 막탄은 제가 친거 같아요 아니 두 명 다 내가 저 내가 경험처 받았는데? 그거 잡은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난 내가 애들 다 배송시켰는데 오 구르마 마이 구르마 샌드킹 샌드킹 오 구르마 오 마이 구르마 이거 왜 안 뜨냐 새끼어 어 또 안 떠요? 뭐 안돼 좀 달리면 뜨나 어 좀 좀 좀 좀 좀 안 돼? 으응 으응 으응